안녕하세요. 삶의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주옥과 같은 책들과 지혜들을 찾아 함께 나누는 라이프체인저 코치 책춘함의 오늘의 추천도서는 나우 행성의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저자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세계 3대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입니다. 류시아씨가 옮겨주셨고요. 에크하르트 톨레는 여러분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께서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냥 바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꿈으로부터 깨어나라. 삶은 춤추는 자이고 당신은 그 춤이다. 이렇게 한 구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자신이 내 것이라는 단어로 지칭할 수 있는 사물들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 당신이 느끼는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소유한 사물들에 좌우되지 않는가. 민감하고 솔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정한 물건이 당신에게 중요한 인물 또는 우월한 사람이라는 미묘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가. 그것들을 소유하지 않으면 당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는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그들의 눈에 그들을 통해 스스로의 눈에도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심코 자신이 소유한 물건들을 언급하거나 과시하진 않는가. 또한 누군가가 당신이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소중한 소유물을 잃었을 때 당신은 화가 나거나 불쾌해지거나 자신의 존재감이 작아지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현재 브랜드 산업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에고 브랜딩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춘함을 통해 여러분께 라이프 체인저 코칭을 끊임없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서 면면하게 흘러가는 이야기가 우리 아내는 거짓나인 소위 얘기하는 미운 우리 새끼인 내가 나로 잘못 알고 있는 거짓나 에고와 우리 아내 진짜 의식인 백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어떤 브랜드들은 이 브랜드에 관한 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브랜드는 고양이를 사자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비유를 들었을 때 그렇다면 그거는 적절한 브랜딩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가장 고양이답게 보이는 것 사자는 가장 사자답게 보이는 것이 만약에 브랜드의 정의를 자기다움 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역시 브랜드에 있어서도 브랜드의 진정한 의미가 자기다움의 매력을 자기다움을 찾고 그 매력을 자기다운 매력을 표현하는 것 자기답게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나비 휴먼 브랜드 코치에서 브랜딩 코칭에서 말씀드리는 얘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에고 브랜딩을 추구하게 되느냐 아니면 정말 셀프 브랜딩을 추구하느냐라도 이렇게 분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많은 브랜드 산업이 지금 에콰아르트 톨레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에고를 인플레이션 시키는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떠올라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삶은 의식의 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것이 당신의 자신에게 필요한 경험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유물에 자부심을 갖거나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 불쾌감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자부심 돋보이려는 욕구 남보다 더 많이를 통해 자아를 크게 하려는 노력 남보다 더 적게 가짐으로써 존재가 축소되는 느낌 등은 옳지도 틀리지도 않다. 그것은 단지 에고일 뿐이다. 에고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의식 상태일 뿐이다. 자신 안에서 에고를 관찰할 때 당신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에고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자신 안에서 에고의 행동을 발견할 때 미소 지으라. 때로 웃음을 터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일과 어떻게 이토록 오랫동안 이 상태에 사로잡혀 살아올 수 있었을까 하고 무엇보다도 에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에고를 자기 개인의 문제로 여긴다면 그것은 단지 더 큰 에고일 뿐이다. 제가 우리 안에 미운 우리의 의식과 백조의 의식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불변하는 진리였고 전 문화권에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라이프라는 게임을 에고 게임에서 셀프 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되리라고 여러분께 나누고 있는데요. 역시 예크하르트 톨레는 다시 한번 에고에 관해서 같은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단지 에고를 다룰 때 지혜롭게 에고와 싸우면 에고는 증폭됩니다. 헤라클라스와 사과라는 스토리에서 길을 가다가 헤라클라스가 자기를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과를 보고 사자를 때려잡은 몽둥이를 가지고 길을 감히 마과하고 후려쳤는데 그 사과가 나중에는 점점 집채만큼 커져서 헤라클라스가 나가떠러 베지게 되고 헤라클라스가 지나가려던 길마저 막히게 됐을 때 여신이 나타나서 사과에게 손을 대고 노래를 불러줘서 그 사과가 점점점점 다시 작아져서 헤라클라스가 이 사과는 때리거나 맞서 싸울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노래를 불러주고 가만히 내드리고 돌아가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에고를 다루는데 참 좋은 지혜를 주는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갈 길을 가라 무심하게 대하면서 갈 길을 가라 이게 에고를 다루는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에고가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그 에고를 유머로서 바라볼 수 있는 순간 이 에고는 인류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정신의 멀펑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다뤄가는 지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으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면에 아무런 소유물 가방이 즉 아무런 자기 동일시가 없음을 뜻한다. 그들 안에 나의 의미를 부여한 어떤 사물도 나라는 어떤 생각의 형태도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무엇인가 모든 자기 동일시를 내려놓고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찾아오는 순수의 단순하지만 심오한 기쁨 그것이다. 자 이 내용은 그 모두가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을 또 한번 말씀드려보면 제가 독도를 책춘함에서 말씀드렸었죠. 장자 오쇼의 빈배라고 표현한 마음이 가난한 자 그것은 장자의 빈배와 또 같은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 얘기는 에고리스 마인드 무의자연이라고 또 얘기하는 에고리스 에고가 없는 액션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태 그러한 상태 에고가 없는 셀프 상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비안드니스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과 지복의 상태 그 상태를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에머슨 또한 에크하르트 톨레처럼 그 순수한 그 의식상태와 기쁨상태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내용과 일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동서양 어디서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오랜 영적 수행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소유를 버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에고는 그 즉시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동일시할 또 다른 무엇을 찾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를테면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일체의 관심을 초월한 따라서 남들보다 우월하고 더 영적인 사람이라는 마음속 이미지를 자신과 동일시할 것이다. 세상에는 모든 소유를 버렸지만 백만장자보다 더 큰 에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한 가지 종류의 동일시를 빼앗아 버리면 에고는 재빨리 다른 것을 발견할 것이다. 에고는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줄 무엇인가에 있는 한 무엇과 동일시되지는 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소비주의에 반대하거나 개인 소유에 반대하는 건 역시 소유물과의 동일시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생각의 형태 또 다른 마음의 입장일 수도 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만들 수 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자신은 옳고 남을 틀리다고 만드는 것이 에고의 주된 방식 중 하나이자 무의식의 특징이다. 다시 말해 에고의 내용물은 변할지 모르지만 에고를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마음의 구조는 변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여러분 보시면 요새 영성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부상이 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이쪽 판을 도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제가 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에고는 영적인 혹은 종교에서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서 정치에서 나타나는 데 경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쉽지 않은 에고의 특징을 여러분이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에고는 내가 옳고 다른 이는 틀리다라고 해서 이분법 결국은 이것을 분열시켜버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틀림이 나타나고 또 그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에고를 에고 게임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고는 소유와 존재를 동등하게 여긴다. 나는 소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할수록 나는 존재감이 더 커진다. 에고는 비교를 먹고 산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로 변해버린다. 에고의 자존심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가에 달려있다. 자신에게 존재감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당신이 만약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를 존재 가치와 동등시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집단적인 망상을 꿰뚫어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의 완성을 물질의 소유에서 찾으려는 헛된 희망을 품고 죽을 때까지 물질을 추구하도록 선고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물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것인가 시도조차 하지 말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이 그것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사물에 대한 집착은 스스로 떨어져 나간다. 에고의 주된 특징인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심리적인 욕구 언제나 부족하다고 여기는 느낌이 때로는 육체 차원으로 전이되어 만족할 줄 모르는 배고픔의 증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폭식증 환자들이 계속해서 먹기 위해 종종 스스로 토하기까지 한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허기진 것이다. 만일 그 환자가 마음과 동일 시대는 대신 자신의 몸과 접촉해 에고에 물든 마음이 만들어낸 가짜 욕구가 아니라 신체에 진정한 필요를 느낄 수만 있다면 음식장애 문제는 곧 치료될 것이다. 어떤 에고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결사적이고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목적을 추구한다. 영웅적인 몇 사람만 예를 든다면 징기스칸, 스타일린, 히틀러, 모택동이 그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욕망 속 에너지는 똑같은 강도를 지닌 반대의 에너지를 창조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끈다. 그때까지 그들은 그들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앞에 영웅들이 그랬듯이 지구의 지옥을 창조한다. 반면에 일반적인 에고들은 갈등스러운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매번 다른 것을 원하거나 지금 존재하는 것, 즉 현재의 순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외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잘 모른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밤의 결과로 불편함, 불안감, 지루함, 걱정, 불만족이 나타난다. 결핍밤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양의 내용물을 채운다 해도 그 마음의 구조가 그곳에 있는 한 지속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 특정한 대상이 없는 강렬한 결핍감은 아직 발달 중인 10대의 에고 속에서 흔히 발견된다. 그들 중 어떤 아이들은 부정적이고 불만족인 상태가 평생 지속된다. 이 부분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할 때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 앞서는 것이 바로 대극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무엇인가를 원할 때 그것을 바라는 걸 끌어들인다고 얘기할 때 먼저 그것이 내 에고의 어떤 헛된 꿈인 것인지 헛된 욕망인 것인지 아니면 셀프의 진정한 바람인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게 첫 번째고 너무 그쪽으로만 또 다가서게 된다면 반드시 역작용이 동시에 우주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무엇이 내 안에 진정한 내 안에 true self의 내 안에 있는 백조의식의 원함인 바람인 것이고 그것을 무심히 에고의 어떤 집착 없이 바랄 수 있는 상태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 다가오게 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제가 라이프 게임 법칙을 설명하면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임을 하게 됐을 때 그 게임을 잘하는 것은 그 게임의 구조를 그 게임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룰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는 그 부분을 라이프 게임 룰을 파악하기로 함께 설명을 드립니다. 자 더 나갑니다. 만일 내부의 몸을 자각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면 잠시 눈을 감고 손바닥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을 느껴보라 머리로 묻지 말라 머리는 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데 하고 말할 것이다 아마도 머리는 또 이런 것보다 더 흥미있는 주제를 나한테 줘라고 하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머리에 묻는 대신 손으로 직접 내려가라 이 말은 손바닥 안에 미묘한 생명력을 느껴보라는 뜻이다 그것이 거기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단지 손바닥으로 의식을 옮기기만 하면 된다 처음에는 찌릿찌릿한 작은 감각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그러다가 기 또는 생명력이 느껴질 것이다 잠시 동안 손바닥에 계속해서 주의를 집중하면 그 기의 느낌이 더 강해들 것이다 어떤 이들은 눈을 감을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 글을 읽음과 동시에 자신의 내부의 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발로 내려가 그곳에 1분여 동안 의식을 집중해보라 그리고 손과 발을 동시에 느껴보라 그런 다음 신체의 다른 부분들 다리와 팔과 배와 가슴을 동시에 느껴보라 하나의 전체적인 생명력으로 내 몸의 내부의 몸을 느낄 때까지 내가 내부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실제로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에너지 형상과 형상없음을 잇는 다리이다 가능한 자주 내부의 몸을 느끼는 습관을 가져보라 얼마 후 당신은 그것을 느끼기 위해 더 이상 눈을 감을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면의 몸을 느낄 수 있는지 보라 어쩌면 역설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내부의 몸과 접촉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육체를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지도 않게 된다 다시 말해 더 이상 형상을 자신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형상과의 동일시로부터 벗어나 형상없음으로 향한다 이 형상없음을 우리는 순수 존재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것이 당신 존재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몸을 자각하는 그 행위가 당신을 지금 이 순간에 닷을 내리게 할 뿐 아니라 에고의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출구 역할을 한다 이것은 또한 면역기능과 스스로를 치유하는 몸의 능력을 강화시켜준다 이 부분 역시 여러분 책춘한 명상 부분에서 바디스캔 명상 소개해드렸는데요 함께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근대 철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는 근본적인 실수를 그의 유명한 명제로 표현했다 데카르트는 이것을 제일 원리라고 명명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은 그가 내가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 찾아낸 해답이었다 그는 자신이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생각과 순수한 있음을 동등하게 보는 오류를 범했다 즉 생각을 존재와 동일시한 것이다 궁극적인 진리 대신 에고의 뿌리를 발견한 것인데도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 명제 속에서 데카르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이 간과한 무엇인가를 또 다른 유명한 철학자가 발견하기까지 거의 30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의 이름은 장폴 사르트레였다 그는 데카르트의 명제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매우 깊이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깨달았다 그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다 나는 존재한다고 말하는 그 의식은 생각을 하는 그 의식이 아니다 그는 이것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그 자각은 생각의 일부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의 다른 차원이다 나는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자각이다 만일 당신 안에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꿈꾸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꿈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모든 영상과 동일시되듯이 당신은 모든 생각과 동일시될 것이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그 방식으로 몽유병 환자처럼 살아가고 있다 똑같은 악몽 같은 현실을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기능장애에 걸린 마음에 방식에 붙들린 채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은 꿈속에서 깨어난다 다른 의식의 차원이 들어온 것이다 사르트레의 통찰은 심오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아직 생각과 넘을 동일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발견한 것의 중요성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새로운 의식 차원의 등장이었던 것이다 이 부분은 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볼 때 더 많이 혼돈이 스러웠던 이유를 제가 알게 된 것도 에고의 생각 자체에서 철학을 전개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에고의식과 셀프의식이 있다는 것 자체에 분별함 없이 그 생각 자체를 자기와 동일시 결국 에고 게임의 미로 안에서 돌게 되기 때문에 많은 철학들은 우리를 더 많이 헤매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맥을 짚고 짚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제로 너무나 유명한 침묵의 성자로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께서 쓰시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요 라마나 마을이시라는 침묵의 성자 침묵을 통해 많은 이들을 일기웠던 침묵의 성자 나는 누구인가가 여기에 관해서 또 좋은 통찰을 주니까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음으로 에고의 내용물은 사람마다 많이 다르지만 모든 에고마다 동일한 구조가 작용한다 다시 말해 에고는 단지 표면에서만 다를 뿐이다 깊이 들어가면 모두가 동일하다 어떤 방식으로 그들은 같은가 에고는 크게 자기 동일시와 분리 이 두 가지를 먹고 산다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진 마음이 만들어낸 자아를 통해서만 살아간다면 존재에 대한 정의는 그 기초가 불안정해진다 생각과 감정은 성질상 오래가지 않으며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고는 자신을 보호하고 확대시키기 위해 생존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나라는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 에고는 무엇보다 상대방이라는 반대되는 생각이 필요하다 나라는 개념은 남이라는 개념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특히 내가 그들을 나의 적으로 여길 때 상대방은 가장 강력한 남이 된다 에고의 이 무식적인 행동양식의 양한 끝에는 한쪽 끝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고 불평을 하는 자기 중심적인 충동이 있다 예수는 그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는가 그 행동양식의 다른 죽고 끝에는 개인 간의 물리적인 폭력과 국가 간의 전쟁이 있다 성경에서 예수의 질문은 대답이 없는 채로 남아있지만 당연히 그 대답은 이렇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 내 자신이 더 크고 우월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불평은 에고가 자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잘 쓰는 정략 중 하나다 불평은 어떤 것이든 마음이 만들어내는 작은 이야기로 당신은 그것을 완전히 믿는다 큰 소리로 불평하던 생각 속에서만 하던 아무 차이가 없다 자기와 동일시할 대상이 그다지 많지 않은 어떤 에고들은 혼자서 불평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살아간다 그런 에고에 붙들려 있을 때는 특히 타인에 대한 불평이 습관적인 것이 되고 또한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참 에고 게임이 아주 미묘하고 대단하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에고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당신 자신 안의 에고를 뛰어넘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인간 공동의 에고를 해체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행동이 에고에서 나오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때만 그것이 인간이 공동으로 가진 기능장애의 표현임을 인식할 수 있을 때만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반응 상태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을 때만 마치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 양 반응하려는 충동이 사라진다 에고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온전한 정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 온전한 정신이란 조건 지어진 상태와는 반대로 조건 지어져 있지 않은 의식이다 때로는 깊은 무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단계를 밟아야만 할 때도 있다 이것은 그들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자신을 가장 잘 보호하는 길은 깨어있는 의식을 갖는 일이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의 무의식을 개인적인 문제로 분류한다면 그 누군가는 적이 되며 이것이 곧 에고이다 무반응은 허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무방은응의 다른 말은 용서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눈 감아주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본질을 꿰뚫어보는 것이다 당신은 에고를 꿰뚫고 모든 인간 존재 안에 있는 온전한 정신을 그 사람의 본질로 여긴다 제가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는 우리 모두에 있는 불멸의 다이아몬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에고는 사람뿐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화내기를 좋아한다 사람에 대해 할 것을 상황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상황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늘 다음과 같은 식이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해 난 이곳에 있는 걸 원치 않아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공정하지 않게 대접받고 있어 그리고 에고의 가장 큰 적은 지금 이 순간 즉 삶 그 자체이다 누군가에게 실수와 부족한 점을 알려주어 바로 잡으려는 것을 불평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 불평을 자제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행동을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만일 당신이 사실 그 자체만 말한다면 당신의 수프가 식었기 때문에 따뜻하게 데울 필요가 있다고 에이터에게 말하는 것은 에고가 아니다 사실 그 자체는 언제나 중립이다 어떻게 나한테 다 식어빠진 수프를 갖다 줄 수 있지 이것은 불평이다 차가운 수프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했다고 느끼길 좋아하고 무엇보다 누군가를 잘못되었다고 만들기를 즐기는 나가 거기에 있다 그때의 불평은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고에 봉사해달라는 것이다 실제로 에고에 계속 불평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걸 원치 않을 때도 에고는 분명히 있다 무언가에 대해 불평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 목소리를 붙잡을 수 있는가 즉 알아차릴 수 있는가 보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관찰해보라 그것은 에고의 목소리며 조건 지어진 마음의 방식 하나의 생각 이상의 것이 아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차릴 때마다 당신은 또한 깨달을 것이다 자신의 그 목소리가 아니며 그것을 자각하는 존재임을 사실 당신은 그 목소리를 자각하는 자각 그 자체이다 배경에는 자각이 있고 앞쪽에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방법으로 에고로부터 관찰되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자신 안에 에고를 자각하는 순간 그것은 엄밀히 말해 더 이상 에고가 아니며 단지 정해진 오래된 마음의 방식일 뿐이다 에고는 자각 없는 상태를 뜻한다 자각과 에고는 공존할 수 없다 오래된 마음의 방식이나 생각의 습관은 여전히 살아남을지도 모르고 당분간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것은 배후에 수천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인간 공동의 무의식의 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번 자각할 때마다 그것은 약해진다 자 이 부분도 제가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는 첫 번째 게임 스킬셋 sacred stop 이 부분에서 첫 번째 sacred stop에서 크게 두 단계로 또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stop 하기 위해서는 self-awareness 그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self-embracing 무엇이 일어나던 간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embrace 그대로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 단계가 stop 단계에서 세분화가 되는데요 역시 자각이 중요합니다 화가 불편과 함께 자주 따라오는 감정인 반면에 그것은 심한 분노와 같은 더 강한 감정이나 또 다른 감정적 혼란을 동반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더 격렬한 에너지로 충전된다 이때 불평은 반발로 바뀐다 반발은 애고가 자신을 강화시키는 또 다른 방식이다 세상에는 자신이 반발할 기분 나빠하고 화낼 상황을 언제나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들은 말한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정말 무례한 일이야 난 정말 화가 나 그들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데 중독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하나의 마약과 같다 이것 또는 저것에 맞서는 반발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고 강하게 만든다 오래 지속된 화를 불만이라고 부른다 마음 속에 불만을 갖고 다니는 것은 계속해서 맞서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은 많은 사람들의 애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건 차지한다 집단적인 불만은 국가나 종족의 마음 속에 수세기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폭력의 악순환에 계속 기름을 붓는다 불만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내려놓고 용서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 감정이 가짜자인 애고를 더 강하게 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음을 볼 때 용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보는 것이 곧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애고 중심의 구조 중 하나를 벗겨내는 일에 대한 언급이다 트집 잡기와 반발도 그렇지만 불편 역시 타인의 경계성과 분리감을 강화한다 이 분리감에 애고의 생존이 달려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애고를 강하게 만든다 애고에게 우월감을 주는 것이 그것이다 우월감 위에서 애고는 크게 성장한다 교통 혼잡에 대해, 정치인들에 대해, 탐욕스러운 부유층에 대해 게으른 시벌 실업자들에 대해, 또는 직장 동료나 헤어진 배우자에 대해 당신이 늘어놓는 불평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우월감을 주는가는 금방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지 모른다 여기 그 이유가 있다 불평을 할 때 당신은 자신은 옳고 상대방이나 상황이 틀리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우월감을 갖는 것이다 자신이 옳은 것보다 애고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없다 자신이 옳다는 것은 마음의 관점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하나의 시각, 하나의 의견, 하나의 판단, 하나의 이야기가 동일시되는 것이다 자신이 옳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누군가는 틀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애고는 자신이 옳기 위해 상대방의 잘못됨을 만들기 좋아한다 다시 말해 당신은 더 강한 존재감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사람뿐 아니라 상황도 불평과 반발을 통해 잘못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언제나 이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해를 의미한다 자신이 옳다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상대방이나 상황에 비해 자신을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갖다 놓는다 애고가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 우월감이며 그것을 통해 애고는 자신을 더 크게 만든다 애고는 모든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감정이 일어나고 방어심리와 공격성까지 나타난다 당신은 진리를 방어하고 있는가? 아니다 어떤 경우든 진리는 방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빛과 소리는 당신이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해 자기 자신이라는 환영 마음이 만든 구조물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환영이 환영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객관적 사실이라는 단순하고 분명한 영역까지 애고의 왜곡과 환영에 물드는 일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개인의 의견과 관점과 판단처럼 나라는 느낌과 쉽게 혼동될 수 있는 덜 객관적인 생각들은 얼마나 왜곡이 심하겠는가 모든 애고는 자신의 이견과 관점을 객관적 사실과 혼동한다 나아가 애고는 하나의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모든 애고는 선택해서 지각하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데는 달인이다 오직 자각을 통해서만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각을 통해서만 당신은 객관적 사실과 개인적 의견을 구분할 수 있다 오직 자각을 통해서만 당신은 볼 수 있다 거기 하나의 상황이 있고 여기 내가 그것에 대해 느끼는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이때 자각하는 나는 그 상황에 접근하는 다른 방식들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루는 다른 방식들이 오직 자각을 통해서만 한 가지 제한된 관점을 채택하는 대신 그 상황이나 사람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그 사람이다 이것이 그들이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 발견하는 애고를 그들과 동의시할 때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은 옳고 그러므로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애고가 하는 일이다 나아가 적이라고 파악된 그 상대방에 대해 비난, 붕괴 그리고 종종 분노로 반응하는 것도 애고가 하는 작업이다 이 모든 것은 애고를 매우 만족시킨다 그것은 자신과 상대방의 분리감을 더 커지게 만든다 그 남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극대화되어 더 이상 같은 인류라는 생각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모든 인간 존재와 공유하는 한 생명의 뿌리 공통된 신성을 그들에게서 느끼지도 못한다 타인들 속에서 당신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로 발목 판단하는 애고의 특정한 모습들은 종종 당신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도 없고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이 의미에서 당신은 당신의 적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당신은 그들 안에 어떤 점에 대해 특히 감정이 상하고 신경이 거슬리는가 그들의 이기심, 그들의 탐욕, 힘과 권력을 가지려는 욕구 그들의 위선, 부정직함, 폭력적 성향 그것이 무엇이든 상대방 안에서 당신이 분개하고 가장 반발하는 것이 바로 당신 안에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애고의 형태일 뿐 그 이상이 아니며 전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참모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당신의 참모습과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을 자신의 존재로 착각할 때만 자기 안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당신의 존재감을 위협할 수 있다 일단 애고가 무엇인가를 알고 나면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 그것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불평도 비난도 누구를 탓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만들 일도 없다 누구도 틀리지 않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안에 있는 애고일 뿐이다 그것이 전부다 모두가 동일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누군가는 남들보다 더 심하게 고통받고 있음을 인식할 때 우리 안에 자비심이 일어난다 애고의 바탕을 둔 인간관계의 드라마에 더 이상 기름 붓지 않는다 그 기름은 무엇인가 반발이 그것이다 애고는 그것을 먹고 산다 오직 현전만이 당신을 애고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당신은 어제나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할 수 있다 현전만이 당신에게 과거를 벗겨내고 그럼으로써 당신의 의식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영적인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자신이 영을 지닌 존재라는 믿음인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출생증명서가 말해주는 것이 곧 자신이라고 믿는 것 생각보다는 진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이긴 하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영적인 깨달음은 내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채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왔다가 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붓다는 아마도 그 이것을 정확하게 본 최초의 인간 존재일 것이다 그래서 안아타, 무아 우는 그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가 되었다 예수가 너 자신을 부정하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자아의 환영을 부정하라 그것을 벗어던지라는 것이다 만일 자아, 애고가 진정으로 나의 본질이라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일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 기반에서 자라면서 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런 단어가 나라는 개념 자체가 내 안에 애고와 셀스가 있다는 분별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었고 여기에 따라 끊임없이 애고 게임에 오히려 빠져드는 나를 부정하고 미워할수록 어떤 초점의 법칙이 발생하고 그것이 초점을 멎히는 것이 확장되는 것에 의해서 오히려 더 크게 나를 압박해오고 결국 억압된 것이 더 크게 나를 쳐온다는 그 그림자, 어떤 또 역설의 진리 혹은 주역이 보여지는 대극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참 많이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을 취하고 나타나던 애고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무의식적인 충동은 생각 속 자신, 그 환영의 자아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 환영의 자아는 생각이 지배권을 주고서 순수의 존재, 근원, 신과 연결되는 단순하고 심오한 기쁨을 희미하게 가려버릴 때 나타난다 애고가 나타나는 행위가 무엇이든 그 속에 숨은 동기는 언제나 같다 남들보다 돋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지배권을 가지려는 욕구 더 많은 힘을 갖고 더 많은 관심을 끌려는 욕구이다 그리고 물론 남들과의 분리감을 느끼려는 욕구 즉 반대편과 적을 만들려는 욕구이다 이게 제 미운 오리 새끼가 예쁜 오리가 되려는 그 욕구를 상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애고는 다른 사람들과 상황으로부터 언제나 무엇인가를 원한다 언제나 숨은 목표가 있고 언제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결핍감이 있다 채워야만 하는 불충분하고 부족한 느낌이 있다 애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과 상황을 이용하며 그것에 성공할 때조차도 결코 오래 만족하지 않는다 종종 애고는 그 목적에 실패한다 그리하여 대개의 경우 내가 원하는 것과 현재 모습 사이의 감격은 혼란과 괴로움에 끊임없는 원천이 된다 이제는 고전이 된 유명한 팝송 롤링스톤스가 부른 난 만족할 수 없어는 다름 아닌 애고의 노래이다 애고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을 지배하는 밑바탕의 감정은 두려움이다 하찮은 존재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자기 존재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다 애고의 행위들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하지만 애고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그 두려움을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소유물 또는 이런저런 승리들로 일시적으로 덮어버리는 것뿐이다 환영은 결코 당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 자기 존재의 진리만이 그 깨달음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애고 게임을 아주 세세하게 샅샅이 잘 보여주는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사회구조가 과거에 그랬던 것보단 덜 엄격하고 덜 한정적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환경에 좌우되긴 하지만 더 이상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하나의 기능에 임명되지 않으며 그것에 따라 정체성이 정해지지도 않는다 사실 현대에 올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자신을 맞춰야 할지 그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사람들이 나에게 난 더 이상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고 말할 때면 나는 그들을 축하해준다 그러면 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묻는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나는 그들에게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정체성의 혼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모른다 이건 혼란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난 알아야 한다 또는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난 알 필요가 있다 그 자체가 혼란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믿음을 내려놓는 일이 가능한가? 다시 말해 스스로에게 존재감을 주기 위해 관념적으로 자신에 대한 정의를 찾는 일을 중단할 수 있는가? 자기 존재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하나의 생각을 찾는 일을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믿음을 내려놓을 때 정체성 혼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갑자기 그것은 사라진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당신은 실제로 평화롭고 투명한 상태가 된다 그것은 생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보다 진정한 자기 자신에 더 가까워진다 생각을 통해 자신을 정의 내리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일이다 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성취해 주기 바란다 난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중요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너를 통해 나 역시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난 너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결국 내 소망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난 너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잘한다 난 너를 사랑하며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다 자 이거는 애고가 부모원에서 자식을 대할 때 부모가 애고의식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들이 무식상태에 있으며 애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을 전보다 더 무식상태로 만들 것이다 애고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애고이며 그들의 본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이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애고의 방식은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 해도 당신이 그것에 마음속으로 반대하지 않을 때 거의 기적적으로 사라진다 반대는 그것에 새로운 힘을 줄 뿐이다 부모의 행동에 반발할 필요가 없다 반대하지 않는다 해도 오히려 자비심을 갖고 다시 말해 그것을 그들 개인이 문제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다 또 부모에 대한 자신의 습관적인 반응들에 대해서도 깨어있어야 된다 그 반응들 뒤에 있는 당신 자신의 무의식적인 가정과 기대들에 대해서도 깨어있어야 한다 나의 부모는 내가 하는 일들에 찬성해야 한다 나를 이해해야 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말 그런가? 왜 그들이 그래야 하는가? 사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식은 아직 자각의 차원까지 진화의 도약을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아직 역할과 동의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 하지만 부모님의 승인과 이해를 얻지 못하면 내 자신이 행복하거나 편안하지 않다 정말 그런가? 부모가 인정하고 안 하고가 당신의 본래 존재에 어떤 차이를 가져다 주는가? 그러한 살펴보지 않은 가정들이 많은 부정적인 감정을 낳고 많은 불필요한 불행의 원인이 된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좋은 지혜라고 봅니다 인류는 언젠가 고통을 넘어가야만 하는 운명이긴 하지만 애고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다 애고의 많은 잘못된 가정 중 하나 애고의 여러 망상 중 하나는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때려 그 생각이 당신과 가까운 당신과 가까운 사람에게도 옮겨진다 내 아이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 그 생각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다 고통은 하나의 소중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의식의 진화와 애고를 불태워버리는 일이 그것이다 십자가 위에 사람은 하나의 전형이다 그는 모든 남자, 모든 여자다 고통에 저항하는 한 그 저항이 더 많은 애고를 만들어내고 그 애고들은 또다시 불태워져야만 하기 때문에 과정이 더 느려진다 그러나 고통을 받아들일 때 그 과정 속에 속도가 붙는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때 당신은 자신을 위해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는 당신의 자녀나 부모 등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위해서도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다 깨어있는 의식으로 고통을 경험할 때 그 고통 한가운데서 이미 형질 변경이 일어난다 고통의 불꽃이 의식의 빛이 되는 것이다 애고는 나는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생각이 당신을 더 많이 고통스럽게 한다 그것은 진리의 왜곡이다 진리는 언제나 역설적이다 진리는 고통을 초월하려면 먼저 고통의 예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아이들은 부모를 향한 원망과 분노를 숨기고 있다 원인은 주로 그 관계 속에 있는 진정성이 없는 데 있다 아이는 부모가 아무리 공들여 부모 역할을 한다 해도 하나의 역할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 존재로서 옆에 있어주기를 갈망한다 당신은 자식을 위해 온갖 옳은 일과 최선의 것을 해줄 수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 존재를 무시한다면 행위는 결코 충분할 수 없다 애고는 순수한 있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행위를 통해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애고에 지배하여 있게 되면 더 많이 행위를 쌓아감으로써 마침내 미래의 어느 시점인가 자신이 완전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단지 행위 속에 자신을 잃어버릴 뿐이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존재의 뿌리 내리지 않는 모든 문명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다 당신은 특별히 누군가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 미운 오리가 예쁜 오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완전히 자기 자신일 때 백조임을 알 때 당신은 가장 강하고 가장 뛰어나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것은 또 다른 모습의 애고의 연출이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고 자연 발생적인 나라고 불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또는 저렇게 되려고 노력하자마자 당신 하나의 모습을 연기하는 것이다 다만 너 자신이 되라는 것은 좋은 조언이지만 또한 잘못 인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디 보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될 수 있지? 또 다른 모습이 들어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될 수 있지는 사실 잘못된 질문이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에 어떻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미 본래의 나인데 불필요한 짐을 얹지 말라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나는 나 자신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만일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완전히 편안할 수 있다면 그때 남아있는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인간 뒤에 그 순수한 있음 이미 규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순수한 가능성의 장이 그것이다 스스로나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당신 자신을 정의 내리는 것을 포기하라 그때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들이 당신에 대해 정의 내리는 것에 관심 갖지 말라 그들이 당신을 정의 내릴 때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한계를 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다 사람들과 만날 때 하나의 기능이나 역할로 그곳에 있지 말고 깨어있는 현존으로 있으라 참 대단합니다 이 얘기도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백조니까요 그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불만족의 느낌 또는 그 바닥에 분노에게 먹이를 주는 매우 공통된 무의식적 생각 몇 가지가 있다 나는 그 생각들의 구조만 남기고 내용물은 모두 벗겨내었다 그래야 그것들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밑바닥에 또는 심지어 표면에 불행이 있을 때 흔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그 내용물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내가 평화롭거나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반드시 내 삶에 일어나야만 하는 몇 가지가 있다 나는 그것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 불만스럽다 아직도 아마도 나의 불만이 마침내 그것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다 나는 그것을 원망한다 만일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평화로울 것이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지금 내가 평화로워지는 걸 가로막고 있다 종종 이 무의식적인 믿음들 누군가에게로 향하며 그래서 일어남은 행함이 된다 당신이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내가 평화롭다 나는 당신이 아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불만이다 아마도 나의 불만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다 당신이 또는 내가 과거에 행했거나 말했거나 행하지 못한 어떤 것이 내가 지금 평화로워지는 걸 가로막고 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거나 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내가 평화로워지는 걸 가로막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과 혼동된 가정들 살펴보지 않은 생각들이다 그것들은 애고가 지금 평화로울 수 없음을 확신시키기 위해 지금은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음을 확신시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다 평화롭게 되는 것과 본래의 자신이 되는 것은 하나다 애고는 말한다 아마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나는 평화로울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또는 내가 이것을 이루거나 저렇게 된다면 평화로워질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말한다 나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 이야기들은 모두 왜 나는 지금 평화로울 수 없는가 라는 제목을 붙여도 부족함이 없다 애고는 당신이 평화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바로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어쩌면 알지도 모르며 당신이 그 사실을 알까봐 두려워할지도 모른다 평화는 결국 애고의 종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지금 평화로울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과 화해함으로써 가능하다 지금 이 순간은 삶의 놀이가 일어나는 장이다 삶의 놀이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일어날 수 없다 일단 당신이 현재의 순간과 화해하면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보라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아니다 정확히 말해 어떤 삶이 당신을 통해 일어나는가를 삶의 기술에 관한 비밀 모든 성공과 행복의 비밀을 담고 있는 두 단어가 있다 삶과 하나됨이 그것이다 삶과 하나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깨닫는다 자신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당신을 살고 있음을 삶을 춤추는 자이고 당신은 그 춤이다 애고는 진실에 화내는 것을 좋아한다 진실이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의 것이다 붓다는 그것을 타타 한국말로 번역으로 한자로는 여여라고 불렀다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이 타타이다 타타타이다 그것은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런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반대하는 것이 애고에 두드러진 성향이다 그것은 애고에게 먹이를 주는 부정적인 상태 애고가 사랑하는 불행을 창조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자신과 타인을 고통스럽게 만들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신이 지상의 지옥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 채 고통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무의익적인 삶의 특징이다 이것이 애고의 완전한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삶이다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애고의 능력은 놀라울 정도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애고는 자신이 남에게 비난하는 그 일을 그대로 하면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것을 지적하면 애고는 화를 내면서 부정하고 영리한 논리를 펼 것이며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자기 합류하라는 작전을 쓸 것이다 참 애고 게임이 아주 아주 미묘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애고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애고의 영리함보다 훨씬 더 큰 지성이 당신 삶에 작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애고의 무식적인 중심부는 다른 누군가의 성공을 볼 때마다 마치 그 성공이 나로부터 빼앗아간 것이냐 반응하게 만든다 애고는 당신의 성공에 대한 자신의 불만이 자기 자신의 성공의 기회를 줄인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성공을 끌어오기 위해서 타인의 성공을 볼 때마다 기꺼이 그것을 환영해야 한다 이게 애고 제로성 게임, 애고 헤어 게임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너무 귀한 통찰을 통해 적어주고 있는 책입니다 생각의 움직임 외에 비록 그것과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애고의 또 다른 차원이 있다 감정이 그것이다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이 애고의 작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과 감정은 당신이 그것들과 동일시 될 때만 그래서 그것들이 당신을 완전히 지배할 때만 애고로 변한다 다시 말해 그것들이 나가 될 때만 내가 미운 오리 새끼와 동일시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생각, 감정, 나의 어떤 국적, 나의 어떤 성별, 나의 학력, 나의 지역, 나의 혈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이란 감정이란 무엇인가 몸에 독이 되고 몸의 균형과 조화로운 기능을 간섭하는 감정들이다 두려움, 불안, 분노, 못마땅함, 슬픔, 미움, 강한, 혐오, 질투, 시기 이 모든 감정들은 몸에 흐르는 에너지를 혼란시키며 심장과 면역체계와 소화기능과 호르몬 생산에 악영향을 미친다 애고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 거의 아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현대의학조차도 부정적인 감정상태와 신체의 질병의 관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몸에 피해를 주는 감정들은 당신이 접촉하는 사람들도 감염시키며 연쇄 반응을 통해 당신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전파된다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틀어 부르는 단어가 있다 불행이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감정들은 몸의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다주는가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고 기운을 회복시켜 몸을 치료하는가 실제로 그렇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애고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감정들과 순수존주와 연결된 자연스러운 상태로부터 흘러나오는 더 깊은 감정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애고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생각들은 이미 그것들 안에 정반대의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얼른 그 정반대의 것 속으로 방향을 돌린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다 애고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과 1초만에 미움으로 변할 수 있는 소유욕과 중독된 집착이다 다가오는 일에 대한 기대는 미래에 대한 애고의 과대평가이며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나거나 애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는 허탈과 실망 같은 정반대의 것으로 쉽게 변한다 칙찬과 인정은 하루 동안 당신을 기운차고 행복하게 만들지만 그 다음 날 받은 비난과 무시가 풀죽게 만들고 불행을 선사한다 광란의 파티가 주는 쾌락은 이튿날 아침 허무함과 숙취로 변한다 나쁜 것 없이는 좋은 것이 없고 낮은 것 없이는 높은 곳이 없다 애고가 발생시키는 감정들은 외부의 요인들과 동일시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며 물론 이 요인들은 모두 불안정하고 어느 순간에라도 변하기 쉬운 것들이다 더 깊은 감정들은 실제로는 전혀 감정이 아니며 순수 존재의 상태이다 감정들은 정반대되는 것들과 한 울타리 안에 존재한다 순수 존재의 상태는 흐려질 수는 있어도 정반대의 것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것들은 순수한 본성인 사랑, 기쁨, 평화로서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발산되어 나온다 정말 우리의 생각, 감정도 이것이 애고로부터 연유하는 것인지 이게 셀프로부터 연유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게 이 모든 게임의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고가 만들어내는 모든 생각들에 반응하면서 몸이 발생시키는 에너지가 감정이며 이 감정은 다시 더 많은 생각들을 발생시킨다 애고의 감정적인 생각들이 그것이다 만일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문제가 많을지 당신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대부분의 인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가는 방식이다 어떤 상황, 어떤 사건도 결코 실제로 끝나지 않는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나와 나의 이야기가 그것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애고의 비셔스 사이클로도입니다 고통체는 대부분의 인간 존재 속에서 살아가는 반자동 에너지이며 감정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그것은 영리한 동물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원초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성은 무엇보다도 생존을 목표로 한다 모든 생명의 형태가 그렇듯 그지 그것은 주기적으로 먹이, 즉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신을 보충하기 위해 그것이 요구하는 먹이는 자신의 에너지와 잘 맞는 에너지, 다시 말해 닮은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다 고통스러운 감정이면 어떤 것이든 고통체의 먹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관계의 여러 사건들도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먹고 자란다 고통체는 불행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 안에 주기적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을 찾는 불행을 추구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 아마도 충격적일 것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 안에서 발견하기보다 자기 안에서 인식하기 위해서 더 많이 깨어있어야 한다 일단 그 불행이 당신을 지배하면 당신은 그것을 끝내기를 원치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불행해지기를 원한다 부정적인 감정들로 이루어진 상대방의 반응에서 먹이를 얻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고통체는 잠자는 단계와 활동적인 단계를 가지고 있다 고통체가 잠자고 있을 때 당신은 내면의 무거운 먹구름이나 휴화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수면 상태에 있는가는 사람마다 다르다 몇 주 정도가 공통적이지만 며칠 또는 몇 달이 될 수도 있다 드문 경우 고통체가 몇 년 동안 수면 상태에 있다가 어떤 사건으로 폭발할 때도 있다 고통체는 자신에게 먹이를 공급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라도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폭발할 수 있다 먹이가 필요한 고통체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또는 심지어 하나의 생각까지도 폭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만일 당신이 혼자 살고 있어서 그 무렵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고통체는 당신의 생각을 먹고 살 것이다 갑자기 생각이 매우 부정적인 것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 감정의 물결이 마음속으로 침입하지만 당신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 불안감이나 불같은 분노가 침입한다 모든 생각은 에너지이며 고통체는 이제 당신의 생각들에 담긴 에너지를 먹고 있다 하지만 아무 생각이나 다 먹고 살 수는 없다 특별히 예민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같은 에너지이지만 다른 주파수로 진동한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고통체가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통체는 오직 부정적인 생각만을 먹고 산다 오직 그들 생각들만이 자신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맞기 때문이다 세상의 만물은 끊임없이 운동으로 진동하는 에너지장이다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 손에 들고 있는 책은 경고하고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감각기관이 그것들이 진동하는 주파수를 그런 식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생각이 앞서고 감정이 뒤따르는 반면에 고통체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거꾸로 된 방식이다 고통체로부터 나온 감정이 재빨리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며 그 고통체에 의해 일단 마음이 점령당하면 당신의 생각은 부정적이 되고 만다 자 그리고 이거는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에서는 펜듈럼이라는 용어로 또 표현을 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체는 당신의 고통체를 일깨우기를 원한다 두 개의 고통체가 서로에게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많은 인간관계가 주기적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고통체의 사건들을 겪는다 어린아이에게는 감정적인 폭력으로 맞서는 부모들의 고통체를 목격해야만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픈 일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전세계 수백만 아이들의 운명이며 나날의 악몽이다 또한 그것이 세대에서 세대로 인간의 고통체가 전해지는 주된 방법이다 감정의 폭발이 끝나면 배우자는 화해하고 애고가 허락하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교적 평화로운 휴식기를 갖는다 부부싸움에 관한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국가에 대한 통찰까지 이루어지는데요 고통체가 무겁긴 하지만 더 이상 심각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이 집단이 가진 감정적인 고통을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독일과 일본은 이를 통해 다른 몇몇 나라들은 국민 대다수가 알코올에 빠짐으로써 그렇게 해왔다 하지만 술은 특히 과도하게 마시면 고통체를 자극하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중국인들 역시 무거운 고통체를 갖고 있지만 널리 퍼진 태극권 수련을 통해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 놀랍게도 공산주의 정부는 태극권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겨 두려움을 느꼈을 법한데도 불법적인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거리와 시내 공원에서 날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이 기수련을 한다 이것은 집단적인 에너지장에 많은 차이를 가져다주며 생각을 줄이고 현존을 늘림으로써 고통체를 작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태극권을 제가 유학 나갈 때 2006년부터 지금까지 수련해오면서 참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태극권을 하는 분들 안에서 또 애고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래도 태극권을 하는 것 저에게는 참 많이 잘 맞는 방법이었던 것 같고 태극권, 기공, 요가처럼 신체를 통한 영적 수행들이 서구 세계에서도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수행들은 몸과 영혼 사이의 분리를 만들지 않으며 고통체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것들은 지구 전체에 깨어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관계없이 당신이 이 세상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주는가에 관계없이 당신의 심리상태와 감정상태는 숨길 길이 없다 모든 인간 존재는 자신의 내면 상태에 해당하는 에너지 파장을 밖으로 내보낸다 비록 잠재의식으로 느낄지 몰라도 모두가 다른 사람이 내보내는 에너지 파장을 느낀다 다시 말해 자신이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지라도 그 느낌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대부분 결정한다 어떤 사람은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를 주고받기 전에 매우 분명하게 그것을 느낀다 하지만 잠시 후 말과 언어들이 그 관계를 점령하고 그 말과 언어들을 통해 사람들이 연기하는 역할들을 등장한다 그 다음에는 생각의 세계로 주위에 초점을 옮겨가고 상대방의 에너지 파장을 느끼는 능력은 급속도로 작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차원에서는 여전히 그것을 느낀다 고통체가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찾는다는 것을 즉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면 많은 교통사고들이 그 시간 고통체가 활동하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참 무의식적인 반응은 참 무서울 정도입니다 앞에서는 싸울지 말자고 하는 부모에게 아이들은 속지 않는다 부모가 정중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가정은 부정적인 에너지로 넘쳐난다 억압된 고통체는 매우 독성을 띠며 드러냈고 활동적인 고통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다 그 정신적 독이 아이들에게 흡수되며 아이들 자신의 고통체까지도 발달시킨다 매우 무의식적인 부모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잠재의식에서 애고와 고통체에 대해 배운다 부모들 다 강한 애고와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한 여성은 나에게 고백하기를 그녀의 부모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할 때마다 그녀는 종종 그들을 바라보며 혼자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정말 미친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났지 비록 그녀가 그들을 사랑하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녀 안에 이미 그런 식의 삶이 정신 이상이라는 자각이 있었던 것이다 그 자각이 그녀가 부모로부터 흡수하는 고통의 양을 줄여주었다 부모들은 아이의 고통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자주 당황해한다 물론 먼저 던져야 할 질문들은 그들 자신의 고통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 안에서 고통체의 존재를 느끼는가 그 고통체가 활동할 때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생각으로 옮겨가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바꿔놓기 전에 그 감정을 자각할 수 있는가 어제 내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를 때 무엇이 내 안에 있었니? 아이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니? 그것은 어떤 느낌이었니? 기분이 좋았니? 내 안에 있었던 그것의 이름이 있니? 이름이 없어? 만일 있다면 뭐라고 부르겠니? 만일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겼니?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니?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무슨 일이 일어났니? 잠자러 갔니? 잠자러 간 거니? 그것이 다시 돌아올 것 같니? 아이한테 이런 질문들을 해서 자신의 고통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지금 에카르 톨레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바로 교육적인 커리큘럼으로 도입이 된다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에카르트가 톨레가 어떤 상담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와 그녀와 함께 해줬을 때 그 이후의 어떤 이야기인데요 당신이 내게 무엇을 했죠? 어젯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잘 잤어요 사실 갓난아기처럼 잤어요 그녀는 내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한 거라고 믿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 대신 아마도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를 물었어야 했다 전날 밤 나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확인시켜주지도 않았다 더 많은 생각으로 그녀의 마음에 연료를 보충해 주지도 않았고 더 많은 감정으로 그녀의 고통체에 먹이를 주지도 않았다 그 순간에 그녀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그녀가 그것을 경험하도록 허용했다 그 허용의 힘은 무관석과 무행위에 있다 현존은 말이나 행동 그 어떤 것보다도 언제나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때로는 현존이 말과 행동을 낳을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무의 상담이겠죠 유의와 무의라고 노장사상에서 얘기할 때도 다른 게 아니고 무의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데가 아니라 ego-less action 결국 ego-directed action이 아니라 self-directed action 유의는 에고가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는 행위고 무의는 에고가 없이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의자연 혹은 무의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통체들은 특정한 종류의 자극이나 상황에서만 반응한다 자신이 과거에 겪은 감정적인 고통과 공명하는 것이다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 아이는 돈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을 흡수해 금정적인 문제가 개입될 때마다 축발되는 특유의 고통체를 발달시킬 것이다 아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 소소한 금액의 돈에 대해서도 감정이 상하거나 화를 낼 것이다 그 감정 상황과 분노 뒤에는 생존의 문제와 강한 두려움이 놓여 있다 나는 지금까지 영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 비교적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중권 중개사나 부동산 업자에게 말하기 위해 전화를 집어드는 순간 소리를 지르고 꾸짖고 비난하는 것을 자주 봐왔다 단계 담백감마다 건강에 대한 경고문이 붙어있듯이 아마도 모든 지폐와 은행 통장에 있는 다음과 같은 비슷한 경고문이 적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돈은 고통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완전한 무의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제가 요새 버핏 투자 영재학교를 또 기획하면서 머니 테라피가 정말 중요하구나 무의식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에고에 있던 머니 게임을 파악하고 그 특성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일맥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고통체가 일어날 때 그것을 자각하면 자신의 고통체를 활동하게 하는 곤통된 자극제가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에고 게임의 패턴을 특수 게임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보유한 게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목격하고 있는 전례 없는 새로운 의식의 등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극심한 고통의 심층부를 통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자신들이 발을 헛디려 기능장애 상태로 미끄러져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그들은 생각과 감정과의 동의시로부터 걸어나오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금방 현존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저항을 포기하고 고요하고 깨어있으며 마음 안에이든 마음 바뀌든 있는 그대로의 것과 하나가 된다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지만 이 지구에서 역사상 최초로 깨어있는 의식으로의 선택일 수가 있다 누가 그 선택을 하는가? 당신이다 그럼 당신은 누구인가? 자신을 자각하는 의식 그 자체가 바로 당신이다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신탁을 받는 장소인 델피의 아폴로 신전 입구 위에 새겨진 말이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운명이 그들 앞에 예정되어 있는지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는 희망을 갖고 신탁이 내려지는 그 신전을 방문하곤 했다 아마도 그 문으로 들어간 방문객들은 대부분 그 문장을 읽었을 것이다 그것이 그 신전이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깊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또한 아무리 위대한 게시와 정확한 정보를 받는다 해도 그것이 앞으로의 불행과 자신이 창조한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다면 결국 무용지물이 되리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너 자신을 알라는 신의 가르침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발견한다면 내 실패한다면 결국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 문장이 암시하는 것은 이것이었다 다른 어떤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너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즉 나는 누구인가를 물으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생에 거쳐 애고에 갇힌 무식 상태에 머물러 있다 무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 자리에서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직업, 이름, 개인적 경력, 신체의 모습과 상태 그들이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좀 더 진화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은 그들 자신을 불멸의 영혼 또는 신의 영이라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로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가 아니면 마음의 내용물에 영적으로 들리는 개념들을 몇 가지 덧보탠 것에 불과한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한묶음의 사상이나 믿음들을 채택하는 것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는 일이다 영적 사상과 믿음들은 잘하면 유익한 방향 표지판이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강하게 뿌리 내린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핵심 관념들을 제거할 만한 힘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 조건 지어진 인간 마음의 일부인 그것들을 자신을 기피한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 무슨 사상이 떠다니고 있는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마찬가지이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마음 안에서 실종되는 대신 순수한 있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폴론 신전의 원어가 너 자신을 알라 그리하면 우주와 신들을 알게 될 것이다가 이제 원래 원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깊은 통찰인데 저희가 너무너무 쉐로우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주 얕게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누구라고 이해하는가에 따라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자신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가 결정된다 그리고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들은 당신의 감정을 흔들어 놓거나 방해하는 힘을 가질 것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당신이 얼마나 깊이 자신을 알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는 당신이 말하거나 믿는 것과 꼭 일치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당신의 행동과 반응이 당신에게 중요하고 심각한 것을 잘 드러내준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질 것이다 나를 가장 당황하게 하고 혼란시키는 것들은 무엇인가 만일 작은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힘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은 정확히 그것이다 즉 작다 그것이 당신의 무의식적인 믿음일 것이다 무엇이 작은 것들인가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이 작은 것들이다 모든 것들이 더덕기 때문이다 자 또 아주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실천하는 건데요 풍요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이 풍요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일 결핍된 생각이 돈이든 인정받는 일이든 사랑이든 당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존재의 일부가 되었다면 당신은 언제나 결핍을 경험할 것이다 당신의 삶 속에 이미 좋은 것의 존재를 인정하기보다는 당신이 바라보는 것은 결핍뿐이다 당신 삶 속에 이미 있는 좋은 것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모든 풍요로움의 토대이다 사실은 이렇다 세상이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당신 자신이 그것을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깊은 곳에서 당신은 자신이 왜소하며 세상에 줄 것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몇 주 동안 다음과 같은 것을 시도하면서 당신의 현실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라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칭찬, 감사하는 마음, 도움, 애정, 어린 관심 같은 것들을 당신이 먼저 사람들에게 주라 당신은 그것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렇다면 마치 자신이 이미 그것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그것들이 당신에게 올 것이다 그때 당신이 주기 시작하자마자 당신은 받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주지 않는 것은 받을 수 없다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결정한다 세상이 당신에게 주지 않고 있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흘러나가도록 스스로 허락하지 않고는 당신은 자신이 그것을 갖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것은 풍요로움도 포함하고 있다 흘러가는 것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결정하는 법칙을 예수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이미지로 표현했다 주라 그려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곧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풍요로움의 원천은 당신의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 본래 존재의 일부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풍요로움을 느끼고 깨닫는 일로부터 시작하라 당신을 애워싸고 있는 삶의 풍요로움을 보라 피부에 와닿는 햇살의 따사로움 꽃집 앞에 진열된 아름다운 꽃들 한입 베어무는 과즙 풍부한 과일 하늘에 내려와 천상을 흠뻑 적시는 비 모든 발걸음마다 그곳에 삶의 충만함이 있다 자기 주위 모든 곳에 있는 풍요로움을 알아차리는 그 눈은 자기 안에 잠자고 있는 풍요로움까지 일깨운다 그것을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라 낯선 사람에게 미소 지을 때 그곳에 이미 에너지의 미세한 흘러감이 있다 당신은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신에게 종종 물으라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지? 이 사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지? 풍요로움을 느끼기 위해 당신이 꽃 무엇을 소유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일관되게 풍요로움을 느끼면 사물들이 당신에게로 올 것이다 그것은 거의 확실한 것이다 풍요로움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온다 불공평하게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풍요와 결핍은 먼저 내면의 상태이며 그것이 당신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자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정신분석학이나 상담에 관한 회의감을 표현하는 내용들인데요 그게 파워블러브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님도 아주 유명한 정신과 가운데 정신분석학, 기존의 정신분석학의 한계를 얘기를 하고 에크하르트 톨레도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너무나 매료된 나머지 정신분석이와 수년을 보내며 어린 시절의 모든 측면을 파고드는 사람이 있다 무의식 속에 은밀한 두려움과 욕망들을 들춰내고 자신의 인격과 성격을 짜맞추고 있는 복잡한 층들을 한 커플씩 벗겨나간다 10년 뒤 그 정신분석인은 당신에게 지치고 당신의 이야기에 지쳐 당신에 대한 정신분석이 완성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어쩌면 그는 5천 쪽 분량의 기록 서류를 건네주면서 당신과 작별할 것이다 이것이 당신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누군가에 하는 것입니다 그 묵직한 서류를 집으로 가져오면서 이제 자신을 알게 되었으리라는 만족감은 얼마 가지도 않아 다른 것에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당신의 존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완전한 느낌과 숨은 의구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의 존재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더 많은 사실들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의 깊이에서 자신에 대해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을 혼동하지만 않는다면 정신분석이나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알아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 5천 쪽의 서류는 당신에 대한 대한 것이다 과거에 의해 조건 지어진 당신의 마음의 내용물이다 정신분석이나 자기관찰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다 그것은 내용물이지 본질이 아니다 에고를 뛰어넘는 것은 내용물 밖으로 걸어 나오는 일이다 자신을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고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내용물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동일시를 멈추는 것이다 마음은 조경이 잘 된 공원에서 더 편안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을 통해 계획된 곳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이 아니다 그것에는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질서가 있다 숲에는 이해할 수 없는 질서가 있으며 인간의 마음에는 그것이 혼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의 좋고 나쁨의 범주를 초월해 있다 생각을 통해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생각을 내려놓고 고요하게 깨어있을 때 이해하거나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오직 그때만이 숲의 신성함을 자각할 수 있다 그 숨은 조화, 신성함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당신이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그 속에 참여한다 이런 방식으로 자연은 당신으로 하여금 삶의 전체성과 다시 만나라고 도와준다 인도 출신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영적인 스승인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50년 이상 거의 중단 없이 전 세계를 여행하며 언어를 초월한 것 내용물을 초월한 것을 언어를 통해 내용물을 통해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생애 후반기에 행한 언어 강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청중형을 놀라게 했다 여러분은 나의 비법을 알고 싶습니까? 모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었다 청중성 많은 이들이 20-30년 동안 그의 강연을 들으러 왔지만 아직 그의 가르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 긴 세월이 흐른 뒤 스승이 그들에게 깨달음의 열쇠를 주려고 하고 있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말했다 이것이 나의 비법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으며 청중들은 전보다 더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말 속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일어나는 일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일에 내가 내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그 뜻이다 물론 일어나는 일이란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를 가르친다 이 순간이 취하는 모습을 내용물을 가르친다 그리고 존재하는 유일한 순간은 이 순간뿐이다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와 일치한다는 것은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면이 무저왕의 상태란 뜻이다 마음속에서 좋거나 나쁘다는 분류포를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정반대이다 당신의 행동이 지금 이 순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그 행동은 삶 자체의 지성에 의해 힘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관계는 지금 이 순간과의 관계이다 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취하고 있는 모든 모습과의 관계이다 즉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과의 관계이다 만일 지금 이 순간과의 관계가 기능장애를 일으킨다면 그 기능장애는 당신의 모든 관계,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상황에 반영될 것이다 애고는 간단히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과의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관계 지금 이 순간과 당신이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언제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일단 의식의 특정 차원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도달해야겠죠? 이거는 미운 우리 새끼가 수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백조임을 깨달은 단계죠 지금 이 순간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적이 되기를 원하는가 지금 이 순간은 삶으로부터의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신은 실제로는 삶과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다 일단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결정하면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은 당신에게 달린 일이다 그것을 향해 우호적으로 다가가고 그것이 어떤 변장을 하고 나타나던 그것을 환영하라 그러면 머지않아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자주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현재의 순간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해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그것을 하나의 장애물로 여기는가 나는 그것을 하나의 적으로 몰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전부이며 삶은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따라서 그 질문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다 나는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 안에 애고의 가면을 벗기고 당신을 현존 상태로 데려가는 하나의 훌륭한 방법이다 물론 이 질문은 절대적인 진리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삶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은 옳은 방향을 가르치는 쓸모있는 표지판이다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종종 자신에게 그 물음을 던져보라 에고를 제거하려는 것이 미래의 목적이 된다면 에고를 제거하려는 그 노력조차 더 많은 에고를 위한 위장된 추구일 수 있다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은 정확히 일어납니다 즉 에고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의 자신인 에고는 시간 즉 과거와 미래를 먹고 살며 시간은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시간은 저기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감각적인 지각을 위해 필요한 마음의 구조물이며 현실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지만 당신 자신을 아는 데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시간은 삶의 수평적인 차원 현실의 표면층이다 그리고 깊이를 가진 수직적 차원이 존재한다 이 수직적 차원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이란 입구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신에게 시간을 더 주는 대신 시간을 제거하라 자신의 의식으로부터 시간을 제어하고 하는 것은 에고를 제거하는 일이다 그것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영적 수행이다 시간의 제거를 말할 때 물론 우리는 시계의 시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시계의 시간은 약속을 하거나 여행을 계획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목적을 위한 시간의 사용을 말한다 시계의 시간 없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심리적인 시간의 제거이다 심리적 시간은 에고의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한다 피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의 있음과 조화를 이루어 삶과 하나 되는 것을 마음 내켜하지 않는 것이다 삶의 습관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예로 바뀔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그대로 일어나도록 당신이 허락할 때마다 당신은 에고뿐 아니라 시간을 사라지게 만든다 에고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즉 과거와 미래를 현재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에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직후 짧은 순간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순간과 우호적이 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 어떤 것도 에고로 오랫동안 만족시키지 못한다 에고가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한 불행해지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모두 또는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 지금 이 순간이 취하는 형상이다 당신의 내면에서 그것에 저항하는 한 그 형상들은 바꿔 말해 세상은 뚫을 수 없는 장벽이 된다 그 장벽은 당신을 형상을 초월한 본래의 존재로부터 분리시킨다 당신의 존재의 본래 존재인 형상 없는 생명으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킨다 지금 이 순간이 취하는 형상은 게 내면으로부터 긍정을 보낼 때 바로 그 형상들 자체가 형상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 된다 이때 신과 세상 사이의 분리가 사라진다 공간의식은 에거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과 사물들, 물질주의와 물질성에 의존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이기도 하다 그것만이 이 세상이 이 세상에 초월적이고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영적 차원이다 당신이 어떤 사건, 사람 또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혼란해질 때 그 진정한 원인은 그 사건, 사람,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공간만이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시각을 이룬 데 있다 시간을 초월한 순수의식의 내면 공간을 자각하지 못하고 대상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가 하나의 표지판으로 사용된다면 당신은 그 자식은 그 차원을 자각할 수 있다 당신 안에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또 다른 표지판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 담겨 있다 나는 내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절대로 마음에 동요되지 않는다 기적수업에서 나온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틈입의 시공간 틈입의 시공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에너지가 흘러나와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발생시키는 틈입의 시공간 그것이 명상이던 기도던 자연 속에서 걷던 음악을 걷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의식은 몽롱해지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공간의식과 몽롱해지는 상태는 둘 다 생각을 초월한다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전자에서 생각들 위로 올라가지만 후자에서는 생각들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나는 인간의식의 진화의 다음 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수십억 년 전에 떠나온 다음 단계로의 퇴보리다 모든 창조성은 내면 공간으로부터 나온다 일단 그 창조 행위가 일어나고 무언가 형상으로부터 나타나면 나 또는 나의 것이라는 개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해 공로를 주장하면 에고가 되돌아온 것이고 그 내면 공간은 흐려진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현실은 감각기관을 통해 어떤 것이 지각되면 그 즉시 환영의 자아인 에고에 의해 이름이 붙여지고 해석되고 다른 것과 비교된다 마음에 들거나 거부당하고 좋고는 나쁜 것이라고 불린다 생각 속 형상들 속에 대상의식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내면 공간을 발견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 그 경험하는 자를 발견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경험의 노예가 되어 당신 자신을 그 안에서 잃어버리는 일이다 의식이 그 자신의 꿈 속에서 실종되는 것이다 당신은 각각의 생각, 감정, 경험들마다에 너무도 흡수된 나머지 다시 꿈꾸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 존재한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였다 인간의 흐름 속에 틈을 만들므로써 내면의 공간을 발견하라 그 틈들 없이는 당신의 생각은 반복적이고 평범하고 어떤 창조적인 불꽃도 결여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아직도 이 행성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다 당신의 그 틈들의 시간적 길이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몇 초만이라도 충분하다 당신 쪽에서의 어떤 노력도 없이 점진적으로 그것들은 스스로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그것들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자주 가져와서 당신의 나날의 활동들과 생각의 흐름이 순수공간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하는 일이다 누군가 최근에 큰 영적 조직 때의 제1년 행사 안내표를 보여주었다 흥미있는 세미나와 명상 프로그램들이 매우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마치 바이킹 요리인 스메르고스 보르드 같았다 서서 먹는 스칸디나비아식 뷔페 요리인 그것은 가지수가 많아 구미당기는 온갖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다 그 사람은 내게 한두 개의 과정을 추천해줄 수 있는가 물었다 나는 말했다 난 잘 모릅니다 모두 흥미로워 보이는군요 나는 그리고 난 덧붙였다 하지만 난 이것을 압니다 이것은 압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자주 자신의 호흡을 자각하십시오 당신이 기억할 수 있을 때마다 그것을 1년 동안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이 모든 과정에 참석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료입니다 호흡은 어떤 형상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먼 옛날부터 영과 동일시되어 왔다 하나의 형상 없는 생명으로 여겨져 왔다 하느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숨을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숨을 뜻하는 도거 아트만은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아트만에서 온 것이다 아트만은 만물의 내부에 존재하는 신성한 영, 내지 않은 신을 뜻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호흡은 비정상적으로 얕다 더 많이 호흡을 자각할수록 호흡의 자연스러운 깊이가 다시 자리 잡을 것이다 호흡이 형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호흡을 자각하는 것이 삶 속의 공간을 가져다 주는 의식을 발생시키는 더 없이 효과적인 방법인 몇 가지 이유 중 하나이다 호흡은 훌륭한 명상 도구이다 그 정확한 이유는 그것은 대상이 아니며 형태도 형상도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호흡이 가장 미묘하고 겉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현상처럼 여겨지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니치에 따르면 최고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가장 사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호흡을 자각하는 일을 실제적이고 형식을 갖춘 명상으로 수행하는가 아닌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형식의 얽매인 명상은 나날의 삶 속으로 공간의식을 가져다 주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삶에서 공간을 발견하는 일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또 다른 방법은 호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기가 몸 속으로 드나듬과 함께 가슴과 배가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느낄 때 당신은 또한 내부의 몸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당신의 주의력은 호흡에서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내면에서 느껴지는 생명력으로 옮겨갈 것이다 두세 번 호흡을 의식하라 이제 내면의 몸 전체로 퍼져가는 미묘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지 보라 말하자면 내면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느낄 수 있는가 특정, 육체 특정 부분들을 잠시 동안 느껴보라 손, 그 다음에는 팔, 발, 다리를 느껴보라 배, 가슴, 목을 느낄 수 있는가 입술은 어떤가 그것들 속에 생명이 있는가 그런 다음 내부의 몸을 전체로서 다시 한번 느껴보라 이 과정을 처음부터 실행하기 위해 눈을 감고 싶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 수행을 할 때 눈을 감고 싶어질 것이다 일단 육체를 느낄 수 있으며 눈을 뜨고 주위를 보라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육체를 느껴보라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을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실 지금 글을 읽으면서 내부의 몸을 느낄 수 있다 물리학자들은 물질의 외형적인 경고함은 우리의 감각이 만들어낸 환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에는 우리 육체도 포함된다 우리는 육체를 형상으로 작아 지각하고 형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의 99.99%가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원자의 크기에 비해 원자들 사이의 공간이 얼마나 방대한가를 또한 각각의 원자 안에 또다시 얼마나 넓은 공간이 있는가를 말해준다 물리적인 육체는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일 뿐이다 많은 점에 있어서 육체는 우주 공간의 소우주적인 축소판이다 천체들 사이의 공간이 얼마나 거대한가를 알려면 다음을 생각해보라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력을 가진 빛은 지구와 달 사이를 가는데 1초가 약간 넘게 걸린다 태양으로부터 나온 빛은 지구에 도달하는 데 약 8분이 걸린다 프로시마 센토리라고 불리는 우주에서 우리의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태양으로부터 빛이 지구에 도달하려면 4.5년을 여행해야 한다 우리를 둘러싼 공간이 이만큼 넓은 것이다 그리고 은하계 사이에도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의 거대함은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다 우리의 은하계와 가장 가까운 은하계인 안드로메다의 은하계로부터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240만 년이 걸린다 당신의 육체가 우주만큼이나 넓은 빈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형상인 육체는 당신이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본질적으로는 형상이 없다는 것이 저절로 밝혀진다 그것은 내면 공간으로부터 들어가는 분이다 내면 공간은 비록 형상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강력하게 살아있다 그 빈 공간은 충만함으로 가득한 생명이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는 나타나지 않는 근원이다 이 근원을 전통적인 단어로 신이라고 부른다 생각과 단어들은 형상의 세계에 속한다 그것들은 형상없음을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나의 내부의 몸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잘못된 인식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육체로 나타난 것 나의 순수한 있음인 의식 다시 나의 순수한 있음인 의식 이 그 자신을 신식 의식하게 된 것이다 내가 본래의 나라는 일시적인 에고와 더 이상 혼동하지 않을 때 무한한 영혼인 차원이 나를 통해 스스로 표현할 수 있고 나를 안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것 또한 형상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나는 이 형상이 아니다라는 지적인 인식 또는 믿음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순수 내면 공간의 존재를 느끼는가 이것은 실제로는 이것을 의미한다 나는 나의 현존을 더 정확히 말해 나의 순수한 있음인 현존을 느끼는가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이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 스스로에게 물으라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자각하는가 모든 것이 일어나는 시간을 초월한 살아있는 내면 공간으로서 지금 이 순간을 자각하는가 이 질문은 내부의 몸과는 관계없어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의 공간을 자각함으로써 갑자기 내면에서 더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되는 것에 놀랄 것이다 당신은 내부의 몸의 생명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생명력은 순수한 있음에 기쁨을 이루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육체를 초월하기 위해 육체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가능한 자주 내부의 몸을 자각함으로써 공간을 창조하라 누군가를 기다릴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잠시 멈추고 하늘과 나무와 꽃과 연인 또는 아이를 바라볼 때 그것과 동시에 내면이 살아있음을 느껴보라 이것은 당신의 주의력 또는 의식의 일부가 형상없음의 상태로 머물러 있고 나머지는 외부의 형상세계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육체 속에 거주할 때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속에 머물기 위한 하나의 닷으로 쓰여진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외부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것을 막아준다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고 경험할 때의 의식은 형상으로 태어난다 그것은 일종의 환생이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감정, 하나의 감각, 지각 하나의 경험으로부터 육체를 부여받는 것이다 묻다가 벗어나고자 했던 유네의 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서만 지금 이 순간의 힘을 통해 유네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은 공간과 내면적으로 연결된다 그 공간이 지금 이 순간의 본질이다 이 받아들임을 통해 당신은 내면적으로 넓어진다 형상 대신 공간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것은 삶의 진정한 시각과 균형을 가져다 준다 이 공간들의 빈도와 지속시간이 삶을 즐기는 능력을 결정하고 자연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 존재들과 내면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능력을 결정한다 또한 어느 정도 에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결정한다 왜냐하면 에고는 공간 차원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짧은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그것을 자각하게 되면 그 공간들은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생각의 간섭 없이 설령 간섭이 있더라도 아주 미미한 상태에서 자각의 기쁨을 누리는 경험이 점점 자주 찾아올 것이다 그때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신선하고 새롭고 생동감으로 넘칠 것이다 삶을 추상과 개념이라는 마음속 화면을 통해 지각할수록 주위 세상은 생명력을 잃고 단조로워진다 내면 공간은 또한 형상으로서의 자신을 강조할 필요를 내려놓을 때마다 나타난다 그 필요는 에고의 필요이다 그것은 진정한 필요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그러한 행동양식 중 하나를 버릴 때마다 순수 내면 공간은 나타난다 좀 더 진정하게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다 에고에게 이것은 마치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이다 예수는 이미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가르쳤다 에고를 버리기 위해 아 셀프를 발견하기 위해 에고를 버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행동양식 중 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형상 차원에 있는 자신을 덜 강조하게 되고 형상을 초월한 자신은 더 충분히 나타난다 자신이 더 적어짐으로써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형상으로서의 자신을 강조하려고 노력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충분히 깨어있다면 자기 자신 안에 이러한 무의식적 생각의 반영 방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행한 무엇인가에 대해 인정을 요구하는 것 인정을 얻어내지 못하면 화를 내거나 기분이 달라지는 것 자신의 문제나 병에 대해 말함으로써 또는 소란을 피움으로써 주목을 끌려고 노력하는 것 아무도 묻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고 하는 것 당신 자신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그 사람 자체보다 더 신경 쓰는 것 말하자면 이기적인 생각이나 에고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 소유물이나 지식이나 잘생긴 외모나 사회적 지위 또는 육체적인 힘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무엇인가 또는 누군가에 대한 분노에 찬 반응을 통해 일시적으로 에고를 부풀리는 것 일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이 상했다고 느끼는 것 무익한 정신적 언어적 불평을 늘어놓음으로써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게 만드는 것 중요한 서러면을 보이거나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 자신 안에 그런 행동양식을 감지했다면 하나의 실험을 해볼 것을 나는지 안한다 만약에 행동양식을 내려놓으면 어떤 느낌이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보라 단지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되는지 보라 형상 차원에 있는 당신을 덜 강조하는 것은 의식을 낳는 또 다른 방법이다 형상으로서의 자신을 더 이상 간주하지 않을 때 당신을 통해 거대한 힘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생각은 당신의 삶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신 자각의 하인이 된다 자각은 우주의 지성과 함께 깨어있는 의식으로 연결되는 일이다 자각에 대한 또 다른 단어는 현존 즉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일이다 그것은 사냥 없는 순수의식이다 깨어남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의 은총과 같다 당신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 수 없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킬 수 없고 그것을 향해 신용을 쌓을 수도 없다 그것으로 인도하는 잘 짜여진 일련의 논리적 단계들이 있지도 않다 마음은 그것을 선호하겠지만 먼저 훌륭한 인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성자에게 오기 전에 그것은 죄인에게 먼저 갈 수도 있다 예수가 존경받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만난 것도 그것 때문이다 깨어남에 대해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에 대해 당신이 무엇을 하던 그것은 모두 당신에게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소유물로서 깨어남 또는 깨달음을 덧붙이려는 그러면서 자신을 더 중요하고 크게 만들려는 애고의 시도일 것이다 깨어남 대신 당신은 자신의 마음에 깨어났음에 대한 관념을 또는 깨어났거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무엇과 같은가에 대한 마음속 이미지를 첨가한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따라 사는 것은 가짜의 삶이다 애고가 연출하는 또 다른 무의식 속의 역할이다 위대함은 작은 일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데서 나온다 저마다의 삶은 실제로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 위대함은 마음의 추상적 개념이고 애고가 가장 좋아하는 환상이다 하나의 역설은 위대함의 기초는 위대함을 추구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작은 일들을 존중하는 일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순간은 그것이 언제나 단순하다는 의미에서 언제나 작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가장 위대한 힘이 숨겨져 있다 원자처럼 그것은 가장 작은 것이지만 무한한 힘을 내포하고 있다 오직 자신을 현재의 순간과 연결시킬 때만 당신은 그 힘에 다가갈 수 있다 아니다 정확히 말해 그때 그것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게 다가온다 새로운 지구에서는 인간 존재들 사이에 그 자각의 통일장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성공의 개념은 단지 애고가 가진 환상인가 우린 어떻게 진정한 성공을 구분해야 하는가 세상은 당신에게 성공은 당신이 시작한 일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세상은 당신에게 성공은 승리하는 것이고 인정받고 풍요를 획득하는 것이 모든 성공의 첫째 요소라고 말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대개 성공의 부산물이지 성공이 아니다 성공의 전통적인 개념은 당신이 하는 일의 결과와 관계가 있다 어떤 이들은 성공은 힘든 노력과 운, 굳은 의지와 재능 또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합쳐진 결과라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이 성공의 결정 요소일 수도 있지만 성공의 본질은 아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당신은 미래에 성공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성공적일 수 있다 미친 세상이 당신에게 성공은 성공적인 현재의 순간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다면 현재 성공적인 현재의 순간이란 무엇인가 당신의 행동 속에는 그것이 아무리 단순한 행동일지라도 하나의 깊이가 있다 깊이는 조심성과 주의력을 의미하며 이것들은 자각과 함께 온다 깊이는 현존을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당신의 존재의 본질은 의식이다 의식이 당신의 생각과 완전히 동일시되어 본질과 본성을 망각할 때 의식은 생각 속에 그 자신을 잃어버린다 애호의 첫 번째 동기인 욕망이나 두려움 같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형태의 동일시될 때 의식은 그 형태들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또한 행위와 동일시되고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과 동일시될 때 의식은 그 자신을 잃어버린다 어떤 것을 성취하던 당신은 곧다시 불행해질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문제나 딜레마가 당신의 주위를 완전히 사로잡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의 내면적인 목적에 대한 깨달음에서 외부 차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발견하는 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외부적인 목적은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르며 어떤 외부적인 목적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며 그러다가 다른 목적으로 대체된다 깨어있음이라는 내면적 목적에 어느 정도 충실한가에 따라 당신 삶의 외부적 환경 역시 크게 다르다 행위가 시간을 초월한 순수한 있음의 깊이로 채워져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것이 성공이다 순수한 있음이 행위 속으로 흘러들어오지 않고서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고서는 당신은 무엇을 하든 그것의 자신을 잃어버린다 또한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자신의 반응뿐 아니라 생각 속의 자신을 잃어버린다 당신은 그 불확실성과 함께 살 수 있고 그것을 즐기기까지 할 수 있다 불확실성과 편안해졌을 때 무한한 가능성이 당신의 삶에 열린다 그것은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이 하는 일을 지배하는 요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을 두려움이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로마의 철학자 타키투스는 정확히 관찰했다 안정을 위한 욕망은 모든 위대하고 고귀한 일에 저항한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것은 두려움으로 변한다 만약 불확실성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은 더 커진 생명력, 깨어있음 창조성으로 바뀐다 창조의 첫 번째 요소는 내면의식이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던 우리의 의식 상태가 우리 세상을 창조한다 만약 그 내부 사원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해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단지 형태만 다른 똑같은 세상을 에고가 밖으로 투영된 하나의 세상을 또다시 재창조할 뿐이다 왜 의식은 계속해서 형상을 창조하고 경험하는가 그 자체의 즐거움을 위해서이다 의식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깨어있는 행동의 의미를 배운 깨어있는 인간 존재들을 통해서이다 깨어있는 행동은 당신의 외부적인 목적 즉 당신이 하는 일을 당신의 내면적 목적 즉 깨어남과 깨어있음을 연결하는 일이다 깨어있는 행동을 통해 당신은 우주의 외부로 향한 목적과 하나가 된다 의식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온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그것들에게 영감을 준다 당신이 하는 일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안내하고 그것에 힘을 부여한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당신의 운명을 완성하는가가 아닌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는 당신의 의식 상태에 의해 결정한다 미래의 성공은 그 행위들이 나오는 의식에 달려있고 그 의식과 분리될 수 없다 그것은 애고에 반응하는 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깨어있는 의식의 온전한 주의력일 수도 있다 진정으로 성공한 행위들은 애고나 주어진 무의식 상태의 생각보다 모두 깨어있는 주의력의 장으로 나온다 깨어있는 행동의 세 가지 양성은 받아들임, 즐거움, 열정이다 각각의 것들은 의식의 특정한 진동 주파수를 대표한다 가장 단순한 일로부터 가장 복잡한 일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던 당신은 그것들 중 하나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만일 당신이 받아들임, 즐거움, 열정이 어느 상태에도 있지 않다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을 창조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즐겁게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든 당신은 적어도 그것이 당신이 해야만 하는 일임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 받아들임이란 지금은 이 일이 이 상황, 이 순간이 나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일임으로 나는 그것을 기꺼이 하겠다는 자세이다 당신이 하는 일과 기쁨의 상태는 무슨 관계인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며 행할 때 그 행위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닐 때 그것이 어떤 행위든 당신은 즐길 것이다 당신이 실제로 즐기는 것은 당신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속으로 둘러 흘러들어오는 강한 생명력의 느낌이다 그 생명력이 당신 존재와 하나이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즐기면서 행할 때 실제로는 역동력 측면에서 순수한 있음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즐기면서 하는 일은 무엇이든 당신을 모든 창조의 배후에 있는 힘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요거는 언제나 셀프 게임, 라이프 게임 체인저에서 스킬셋 세 번째 딥 루팅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창조의 적인 행위를 통해 많은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통해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무엇인가 되려는 바람 없이 단순히 자신들이 가장 즐기는 일을 할 뿐이다 그들은 음악가, 화가, 작가, 과학자, 교사, 건축가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회 구조나 사업 구조, 깨어있는 사업 구조를 실현시킬 수도 있다 때로는 몇 년 동안은 그들의 영향력 범위가 작게 머물러 있다 그러다 갑자기 또는 점진적으로 창조적인 힘의 물결이 그들이 하는 일 속으로 흘러들어와 그들의 활동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이상으로 확장되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에게가 닿는다 그들이 하는 작업은 이제 즐거움의 일의 강도가 더해지며 그것과 더불어 일반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창조성이 다가온다 따라온다 그러나 너무 자만하지 말라 거기 어딘가에 애고의 잔재가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은 여전히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 존재다 당신을 통해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특별한 것이다 그 본질은 당신 뿐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이며 수피의 스승인 하피즈는 이 진리를 아름답게 표현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숨이 통과해 흐르는 피리의 한 구멍이다 그대여 이 음악을 들으라 구경꾼에게는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열정의 강렬함은 스트레스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 속에 큰 즐거움과 함께 당신이 일에 나가는 하나의 목표 또는 하나의 비전이라는 요소가 덧붙여져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이 하는 일의 즐거움에 하나의 목표가 덧붙여질 때 그 에너지 장 또는 진동 주파수가 변화한다 우리가 구조적인 긴장이라 부를 수도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즐거움에 더해지며 따라서 그것은 열정으로 바뀐다 열정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아 창조적인 활동이 절정을 이룰 때는 당신이 하는 작업에 엄청난 일의 강도와 에너지가 있다 당신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하나의 화살처럼 느낄 것이다 그리고 즐거움의 여행까지도 이러한 열정의 강렬함은 스트레스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원하는 목표만큼보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더 많이 원할 때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보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더 많이 원할 때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즉 과정보다 그 어떤 목적에만 집착할 때를 의미합니다 즐거움과 구조적 긴장 사이의 균정은 깨지고 뒤에 것이 승리한다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것은 대개 애고가 되돌아왔던 표시이다 당신은 우주의 창조적인 힘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대시 단지 애고가 느끼는 결핍밤의 자가 답아당김만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당신은 그것을 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힘들게 일해야만 한다 스트레스의 영향 아래서는 당신이 하는 일의 질과 효율성이 늘 떨어진다 또한 스트레스는 불안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과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신체에 독이 되며 이제 암과 심장병 같은 퇴행성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재정리되고 있다 스트레스와는 다르게 열정은 높은 에너지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주의 창조적인 힘과 공명한다 랄프 왈도 에모슨이 말한 것이 그것이다 어떤 위대한 것도 열정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열정,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 고대 히라버에서 n-e-n과 신을 의미하는 teos, t-h-e-o-s에서 나온 말이다 내재하는 신, a god within, 내 안에 신을 둔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단어 엔토시아제인 신적인 영감 상태는 신에 사로잡힌 뜻이다 신에 사로잡힌 이라는 뜻이다 열정과 함께할 때 당신은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사실 당신 혼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변함없는 열정은 창조의 에너지, 물결을 존재 속에 가져다 준다 이때 당신은 그 물결을 타기만 하면 된다 제가 삶은 서핑이다 라고 하는 비유도 사용하는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필요라는 것을 나타나게 할 수 없다 오직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만을 나타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노동과 스트레스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새로운 지구의 방식이 아니다 예수는 마음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고 의식을 통해 물질을 나타나게 하는 열쇠를 주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 제가 책춘함에서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에 있어서 함께 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 행성의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 함께 쭉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이 영상은 오프라 윈프리가 에크하르트 톨레와 함께 이 내용을 함께 한 내용이 스타디 형식으로 유튜브에 또 친절하게 자막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여러분께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책과 이 동영상을 함께 참조를 하신다면 에크하르트 톨레가 얘기하는 지혜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워낙 유명한 책이었어 가지고 여러분께서 함께 또 찾아보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마 재번역을 통해서 전면 재번역된 책으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으로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직접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렸던 저는 제가 책, 추남도 저에겐 하나의 학교입니다 제가 꿈꾸는 학교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날아오르는 다리말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갈매기 조나단이 갈매기 조나단, 위대한 갈매기로 날아오르는 그러한 학교를 꿈꿉니다 이미 저는 그것을 위한 저 스스로를 위한 그 학교로서 책, 추남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필요한 나비와 갈매기 조나단이 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학교의 각각의 과목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더 관심 있고 구체적으로 함께 코칭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밑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함께 신청 주셔도 좋고요 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로 함께 해주시면 되고 또 다른 친구에게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유하기로 나눠주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벌레벌레에서 나비가 됨으로써 더 많은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꽃 피워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믿어보면서 오늘 함께 나눴던 책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나우 새로운 번역으로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Ziel Health cohesive 4 5 5 22 24